풀라면, 겉면, 풀라면, 봉지 라면, 풀라면, 겉면이요. 이게 무슨 맛이냐? 면이 일단 꼬득꼬득 하구요. 일단 되게 매끈의 면이 느낌이에요. 목이 쑥돌아오고, 국물은 국물이 되게 시원해요. 약간 목 넘결될 때 약간 매운맛이 느껴지고 일단 이게 건더기가 커요 이렇게. 버섯, 그 다음에 당근 맛있어요. 특히 면이 꼬들꼬들해. 또 좋은 거는 이게 국물이 짜고 뭐 이런게 아니라 나트륨 덩어리 뭐 그런 있잖아요. 개 같은 그런 라면이 아니라 내가 얘 농심 이거, 뭐 할까? 국물을 다 먹고 싶은 정도의 응? 밥 말아먹거나 국물을 다 마셔도 두 다만 가는 그런 국물이 있죠. 응? 라면에 끝판왕? 응? 풀라면 블랙은 텁텁, 텁텁, 텁텁한 맛. 이거는 그냥, 그냥 동급 최강? 동급 최강이면 동급 최강 동급 최강이면 풀라면 건면 예? 여러분, 국물이 딱딱하냐? 국물이. 되게 깔끔하게 매워. 안 짜고. 응? 어? 응? 여기다 그냥 청아 한잔이면 아주 그냥 어? 어? 끝나 밥도 말아먹어 가지, 여러분. 풀라면 건면 먹어 그냥. 끝내줘. 이 기름 동동 뜨는 거 봐라. 와 이거 어? 맛있어. 아우. 어, 마. 일단 잡숴봐요. 여러분. 끝내줍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